자 이번 업범 문제가 일단 정답률이 굉장히 낮았어요 이제 뭐 어떤 분들은 이게 평가원 코드에 맞지 않는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야 평가원은 이런 식으로 내지 않아 뭐 이렇게 이렇게 이 문제 자체를 폄하하는데 아 이 문제도 열심히 출제하신 분들 들으면 속상하지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그건 모르겠어요 이제 선생님은 뭐 이 문제가 평가원스럽다 안스럽다 난 이건 별로 따지고 싶지 않고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니까 근데 그건 따지고 싶지 않고 내가 따지고 싶은 건 분명히 실전 영어 문장을 읽다 보면 이런 식의 패턴들이 많이 나오고 또 내 자랑 조금만 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의하자고 평소에 얘기를 많이 해봤어요 뭔데 이렇게 사설이 기냐면 정답이 1번이었는데 우리 이건 잘 알고 있죠 위치는 관계대명사니까 일단 앞에 선행사가 필요하고 뒤에 이어지는 문장에서 뭐 아니면 뭐가 없어야 되지 주어 아니면 목적어가 빠져 있어야 돼요 근데 일단 행여나 이 문제를 이렇게 해서 맞춘 친구들이 있으면 어 로이얼 사람인데 위치가 아니라 후 이렇게 풀었으면 맞췄는데 이 새끼야 그러면 안 돼요 알겠지? 늘리게 하지만 관계대명사는 꼭 뭐 해봐야 돼? 해석을 해봐야죠 그렇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건 이제 바로 앞에 있는 로이얼을 설명하는 상황은 아니었고 되니? 그러니까 이건 중간에 어떻게 보면 이제 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정확히 얘기하면 여기 이렇게 어디 갔니? 이렇게 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알겠지? 근데 어쨌든 니가 이런걸 몰랐다 치고 이걸 조심했었어야 돼 어쨌든 관계대명사니까 뒤에 뭐 아니면 뭐가 빠져있었어야 돼? 주어 아니면 목적어가 빠져있었어야 돼요 근데 우리 눈에 보이는 주어는 일단 누구니? letter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후자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그지? 그 다음에 will not disclose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일단 disclose가 뜻이 뭐지? 드러내다 밝혀내다라는 뜻이에요 close 같았다니까 disclose라는 반대동작을 나타내서 그럼 당연히 뒤에 뭐가 나와야 돼? 무엇무엇을 드러내다 밝혀내다 그래서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나오라는 목적어는 나오지 않고 뭐가 나왔니?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와서 당연히 언뜻 보면 뭐가 빠진 것처럼 보여? 목적어가 빠진 것처럼 보여서 맞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결론은 틀렸는데 왜냐? 눈 크게 뜨고 보면 체크 좀 해줄래요? 이렇게요 평소에 많이 얘기했던 패턴이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어디든지 껴들어갈 수 있다 조심해라 특히 동사와 목적어 사이에 뭐 할 수도 있다? 껴들어갈 수도 있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have pp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수거 이런 것들 사이에도 얼마든지 껴들어갈 수 있으니까 얘네들은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이걸 떠나서 관계되면서가 시험문제로 출제가 됐을 때는 꼭 뭐 해봐라? 해석을 해봐라 문맥상 이 부분을 설명한다는게 말이 안되거든요 알겠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발 더 나가서 이정도까지 알고 있었으면 좋고요 얘가 중간에 낀거고 이 동사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should be assured에 대한 목적어 역할을 하는 뭐 위치가 아니라 뭐로 바꿔야 된다? death으로 바꿔야 된다까지 알았으면 더 좋고 몰랐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정답률은 42%가 떴는데 됐지? 오답이 어디로 하나 쏠렸냐면 선택시갑니다 2번으로 좀 쏠렸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속상하죠? 저랑 수업을 좀 많이 해왔으면 33%가 갔는데요 형호판 좀 쳐줄래요? only if 뭐 느낌 좀 옵니까? 느낌 좀 오니? 다시 이렇게 얘기할게 밑줄이 어디에 쳐져있어요? 동사 좀 더 정확히는 조동사에 쳐져있습니다 선생님이 동사에 밑줄이 쳐져있을 때 뭐부터 확인하라 그랬지? 구조부터 확인하라 그랬어요 맨장에 주어동사 잡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맨장에 맨 앞에 있는 주어를 잡으러 갔더니 나오라는 주어는 안 나오고 뭐가 나왔어? only if 아! only도 무슨 어순어순에 속한다고요? 부정어순요 그렇지 그럼 다시 부정어순가 튀어나왔으니까 여러 번 했던 거지만 다시 한번 써보기만 해볼게요 부정어순가 튀어나오게 되면 only도 부정어순에 포함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뒤에 어순이 무슨 어순으로 변한다고? 의문문어순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조동사는 문장어순이 어떻게 변하는 게 맞아? 조동사, 주어, 동사어순으로 이렇게 뒤집어지는 게 맞는 거지 알겠지? 근데 자칭 원어민스러운 친구들이 이 문제를 풀다가 이렇게 푼 거죠 will people, people will, will people, people will 이렇게 푼 거라고 해서 2번 틀렸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밑줄이 동사에 처져 있으면 구조를 확인한다 구조 확인할 때 이런 도치까지 확인한다는 건 몸에 습관으로 들어있어야 돼요 알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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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